제목, 어리스트 리닉스, 비기너서 32카운트, 포워드, 그 다음에 리스타트는 열 번째 월 끝나고 6시 방향에 딱 8카운트, 테드 있어요. 아주 그냥 신규 수업에 좋은 작품인 거 같아요. 오른발 앞으로 워프 시작, 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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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즈 포인, 또 외발 뒤로, 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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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이, 그 다음에 오른발 라킨템, 오른발 폴드락, 리커버, 백락, 리커버, 그 다음에 피버 코러턴은 2번, 오른발 짚고 코러턴, 오른발 짚고 코러턴 하셔서 6시, 그쵸? 그 다음에 크로스 포인트, 오른발 크로스 하셔서 왼발 사이즈 포인트, 또 왼발 크로스 하시고 오른발 사이즈 포인트, 그 다음에 테드 박스 90도 했죠? 오른발 크로스, 90도 돌아서 왼발 밴, 오른발 옆으로 사이즈, 왼발 상징, 그 다음에 마지막 동작은 사이즈, 왼발, 오른발 오른쪽으로 사이즈, 투게더, 사이즈하고 터치, 다시 왼발 사이즈, 오른발 투게더, 또 왼발 사이즈 하시고 터치, 이렇게 보시면 되죠. 다시 카운트 한번 해볼까요? 카운트&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4, 5, 6, 7, 8 크로스 포인트 1, 2, 3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약간 바삭함은 아닌데, 바삭함은 범퇴 하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시작! 두번째, 감사합니다. 두번째 원. 몇시에요? 아홉시. 시작! 1, 2, 3, 4, 5, 6, 7, 8 그렇죠? 범퇴 봤을 때는 1, 2하고 3에 내려놔야 4에 범퇴이 쉬워요. 5, 6, 7에 최소 완전히 내려놔야 범퇴이 쉬워요. 다시! 세번째, 여섯시 시작!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락, consecutive! tre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디리볼 sangat 하실 때도 이 나가는 발로 돌지 말고 이 축이 뒤로 당기면서 당기면서 뒷꿈치가 들어와야 돼요 이발이 이 허벅지 골반이 당기고 있잖아요 오른발을 짚고 이 돌지 뒤꿈치가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또 오른발을 놓고 당겨서 뒷꿈치를 그러니까 축이 회전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돌아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건 없는 거에요 그 다음에 두 번, 두 바퀴 돌고 10번 돌고 그 다음에 6시 반영에서 태그 있죠 거기서 슬로우로 1,2 왼쪽, 3,4 한 번씩 5,6,7,8 이렇게 6시 반영이 오셨는데 지금 한번 할까요? 조금 부끄럽긴 한데 시작 1,2,3,4,5,6,7,8 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, 그만 마쳐보세요